7일 중에 4일을 24시간 근무해. 야 이집트 노예 3일이라면 하루 쉬었어. 형 나 사랑니 뺀지 일주일 됐는지 죽만 먹어서 너무 힘. 사랑니 뺀지 일주일 됐는데도 아직도 죽을 먹어? 그럼 그냥 네가 죽이 맛있는 거 아니냐? 본죽 맛있긴 해. 매복이었나? 아무리 매복이어도 저도 대학병원 가서 뺐거든요? 처음에 군의관 갔는데 거기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아이씨. 지가 빼기 싫으니까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일반 치과 갔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대학병원 가야겠는데 해가지고 먼발치해서나마 군의관님께 사과의 표현을 했고. 그렇죠 진짜 안 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바로 아주대 이제 대학병원 이제 해가지고. 나도 한 이틀인가 3일? 그거 오래가면 3주까지 미음 먹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사랑니 하나 뽑고 3주 동안 미음을 먹어요? 난 죽을때먹고 해서 27년 살았는데 장염거리고 죽 먹으니 맛있더라. 죽 맛있어 가끔 먹으면. 형 당연하겠지만 시력검사 들고 사급 받아보는 게 낫겠지. 근데 그건 좀 그렇지. 시력검사지만 들고 가는 거는 조금 노력 자체를 안 한다. 저도 예비군 가기 너무 싫은데 어떻게 빼는 방법 없나요? 예비군 빼는 방법은 그래도 좀. 예비군은 근데 뺀다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1 플러스 1. 약간 몰아맞기 약간 그런 느낌. 예비군 빼는 방법은 그래도 좀 있긴 하죠. 안 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4년인가 째서 한 달 내내 동원 예비군 가던데? 그 정도는 제 입대 아니냐. 예비군 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되냐고? 기소될 걸? 기소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안 간다는 마인드면은 뭐. 미루고 미룰 때까지 한 7, 8년 안 가다가 에어프랑스 타고 뭐 독일로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나는 예전에 형 학교 때 수입보다 예비군 가서 받는 돈이 더 많자고 한 거 기억나. 아 그건 진짜 옛날이지. 방송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제 한 5년 전. 예비군 하루 가면은 얼마 주자 3만 원 주나? 형 5년 밖에 안 됐어. 아 이제 딱 5년 차예요 딱 이제. 내년에 군인 월급 100만 원이래. 200만 원 한다며. 아이씨. 아니 200만 원 하신다면서요. 내 동생 800 모았다고? 군대에서? 겁나 많이 모으긴 한다. 아니 한 달에 한 40만 원 모아서 라냉을 안 먹는다는 메타인데 그러면? 불화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럼 나는 군 생활 동안 라냉을 800만 원어치 먹은 거야. 아니 이제 다르지. 나는 병장 때가 16만 원이요 16만 5천 원인가 그랬어. 지금은 그래도 한 60만 원 주잖아요. 50만 원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40만 원 저축한다고 하면은 천만 원 모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군 적금 이자율 질이잖아? 밖에 나와서 편의점 알바 풀타임으로 뛰는 거 이자 10배 벌걸? 이자 7.5까지 준다고. 그래서 군대 가는 애한테 돈을 다 줘요. 그래서 최대로 넣어. 그러다가 우리 때부터는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인가? 그것밖에 못 넣지 이제. 금액 제한 생겼죠. 지금이 20이야? 아. 그럼 7.5 뭐야? 왜 줘 그러면? 7.5 뭐. 그걸로 유세 떨라고? 사실 근본 60부터가 잘못되긴 했는데. 아니 200도 말도 안 돼. 200도 존나 희생인데. 원래보다야 나으니까. 250? 250?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0? 왜냐면 위험수당이잖아. 전쟁 준비 중이잖아. 밤에 1시간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일주일에 6번. 300이면 입대하지? 저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선다고. 300이면 입대하지 소리가 나와야 돼 계속. 모든 사람이. 왜 저는 군대 못 가죠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그때까지 올려야 돼. 솔직히 돈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복지라도 좋아지면 좋겠다 수동도 안 봤는데. 저는 그거보다 돈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본인 심지어 7일 중에 4일 24시간 근무한 적도 있음. 야 저거 봐 들어봐. 본인 봐봐 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7일 중에 4일을 24시간 근무해. 야 이집트 노예 3일이라면 하루 쉬었어. 피라미드 만들던 그 사람 손으로 만들던 돌덩이 XX만한 거 나르던. 그 노예들도 3일이라면 하루 쉬었다고 하루. 7일이라고 4일 동안 24시간 근무하는 게 말이 되냐? 어라 그거 내 이번 주 스케줄인데. 나 노예야. 그건 좀 우리가 천조국도 아니고. 천조국은 돈 벌려고 군인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미국 군인한테 쏟는 돈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는 더 써야죠. 미국보다. 우리나라 전쟁 중인데요? 미국도 전쟁 중이긴 하겠지만. 애초에 체급 차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50배야. 50개 주잖아. 미국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말을 못 하지 다 끝까지. 월 300만 원이 미국 수준인 거 같아요? 훨씬 넘을 걸? 일단 기본 복지부터 해가지고. 보급품. 복리 후생. 300만 원 인간 값은 달라는 얘기야 내 말은. 군인들 이렇게 쓸 거면 인간 값은 달라는 거지. 미국 이등병 초봉 200만 원이라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마. 가고 싶어. 여권 챙겨? 여권 왜 챙겨? 가서 안 돌아올 거야. 그럼 나가지 못하나? 챙기긴 해야겠다. 가서 잃어버려. 버려. 소방관도 200만 원이 안 되는데. 하사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거.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군인 하사가. 소방관보다 낮아야 되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는. 애초에 그 마인드가. 소방관보다 하사가 낮은 거잖아. 물론 배는 난이도를 따졌을 때. 소방관이 훨씬 더 어려울 순 있는데. 소방관도 부사관도 낮은 게 맞는 거지. 나 말했잖아 경찰, 소방관, 군인. 여기는 무조건 배우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운영하면 나라 망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양민 입장에서 그냥. 아쉬운 거 얘기하는 거고요. 방산비리가 싹 없어지면 월 200 가능하려나? 방산비리가 싹 없어지면 통일되고요. 생활관은 4인실에 샤워실이 있고. 세탁기랑 건더기 들어 안 들고 있다고 하더라. 뭐 4인실 나도 그거 뉴스 기사 본 거 같긴 한데. 놀러 가냐? 아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그러니까 군대 존나 편해졌네 놀러 가냐? 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저때보다 엄청 편해지고. 핸드폰 보급도 많이 됐겠지만.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게. 그런 시선 때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놀러 가는 건 아니어도 편하게 해줘야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는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놀러 가냐 소리 더 나올 정도로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뭐 끝없는 숭고한 숙명에 의해서 가는 사람 많이 없을 거고. 그런 긴장감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실전과 같은 훈련이면 돼요. 우리의 결의. 이거 어떻게 아직도 외우지? 기억 안 나 솔직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편의점 가서 술 사는데. 나한테 갑자기. 복무 신조 우리의 결의는 까지네. 그 다음부터 기억 안 나. 우리는 뭐.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이거 아니야? 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이거다 이거다. 앞에만 알려주면 기억은 나네. 21개월 동안 하루에 두 번 이상 외우던 걸 어떻게 까먹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21개월 동안이 아니라 대충 이제 한 16개월 이상부터는 잘 안 외웁니다. 이 새끼들 목소리가 왜 이래. 그럼 이제 이제부터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작게 해서 혼났잖아. 그럼 본인이 크게 하냐? 아니죠. 앞에 2등병을 두 배로 내게 합니다. 야. 너 소리 크게 안 하냐? 너 때문에 다시 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아 군번은 기억나. 군번은 기억나는데 나 총기번호는 내가 몇 번 바뀌었어 내가. 나는 견인포병이라 총기번호 안 외워도 안 혼났는데? 난 견인포병인데 왜 안 외우면 맞았지? 이게 과학이 발전될수록 내무 생활에 구조리가 더 심해진다고. 내가 13년 군번인데 13년 군번 때는 선임이 총기를 만지면 총기번호를 대야 돼요. 이병오병면 총기번호 6,4,3 1,2,1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계속 건드리는 선임이 있어. 건들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이병오병면 총기번호 이병오병면 이병오병면 이힣一个 거의 이 정도로 이제 선임이 총을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고 있어야 돼 만지면 딱 해야 하거든 만지려고 딱 이러고 있을 때 존나 솜 털로 만지는 새끼들이 있어 총열이 이렇게 있으면 빨리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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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릇 결국 내가 тур 치고서 205 Sub Bagoered 온 그렇게 안 하고 약간 혼자 이런 애들 있어. 이제 그걸 자세히 보고 있어. 이러고 만지는 척 하다가 딱 하고서 너 왜 총기 번호 안 되냐? 그래. 어? 그.. 잘못됐습니다. 김병장님이 안 만지셔서 만지는 것만 보고 있어. 너 와이파이 모르냐? 요즘에 이제 또 뭐 에어드랍 모르냐? 이제 하겠죠 이제. 어? 저 갤럭시스입니다. 새끼가 뒤통수 한 대 맞고 저 근무 갔다 오겠습니다. 가고. 후임이 선임 이기려고 들면 어떻게 됨?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임인데 먹어. 얘가 착해서. 근데 군생활도 잘하는 선임이었어. 후임이 얘한테 개겼어. 만만하니까. 잘해주다 보니까 호의가 계속 돼서 걸리는 줄 알고 이제. 그러면 얘는 올라가서도 계속 갈굼 당해요. 후임이었던 얘가 선임이 돼도 얘를 갈구게끔 아래 애들을 다 그렇게 만들거든. 너도 선임한테 개겼으니까 너도 후임한테 대우받지 마라. 약간 이런 개념이지.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 조금 조금씩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데. 어? 저는 기가진이는 없었고 올레TV는 있었습니다. AKB인가 검색하면 그 일본 여성분들 육십 몇 명인가 나와서 그 그쵸. 스텔라 마리오네트 명작이죠. 저 이때고 빠빠빠입니다. 빠빠빠. 빠빠빠빠빠. 다 함께 투. 레디. 고. 점핑. 이거 가사는 언제 나오지? 화장실에서 노래 나오게 해주는 플레이어가 그 위에 천장에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USB인가. 약간 SD카드 같은 걸로 최신화를 시켜줘야 돼. 그 간부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냐고 본인은 뭐 이어폰 꽂으면 되는데. 화장실에서 예뻐 예뻐가 거의 뭐 21개월 동안 나왔다도 과언이 아니. 나 전역할 때까지도 아마 예뻐 예뻐 했을 거야. 그래서 전역하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도 예뻐 예뻐만 들으면 똥이 마려웠어요. 약간 올리브영 앞에 지나가는데 똥 마렵고 막. queries. ahu any, to the pantry for day one. 젠. 냄비. 졸.. 또iernominay. 제 전력.